준하 씨가 떠나줘. 김대표 가급적이면 집에 드나들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이곳들이 지금 어쨌든 걔는 내 핏줄이야. 파랑만 하면 이 꼬저꼬 안 볼 수 있잖아요. 나도 이런 꼴 보려고 태경 씨 옆에 남은 거 아니에요. 어머님,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고모 제사라니? 할머니가 마음이 김대표한테 많이 기우신 것 같아. 지렁하지 마세요, 어머니. 할머니하고 식구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.